안녕하세요 현대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르치볶음을 할건데요 앞전에 올려놓은 것은 고추장 메르치볶음이었고 오늘은 제가 얼큰한 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메르치볶음을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맨날의 메르치볶음을 해볼게요 우선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를 썰어볼게요 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자르시고 고추씨는 이렇게 깔끔하게 고추씨 없이 이렇게 정리해서 고추를 쫑쫑쫑쫑 쓸거에요 대들이기면 쫑쫑쫑쫑 쓰세요 너무 크게 쓸지 마시구요 이렇게 고추를 썰어서 준비했구요 제가 이제 메르치를 맛있게 볶아볼게요 불은 절대 강불로 하시면 안되구요 중불에서 조금 더 약하게 그렇다고 아주 약하게 말구요 중불에서 조금 더 약하게 해서 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제가 후라이팬에 한스푼, 두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꼭 저는 꼭 넣은게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한스푼, 들기름 두스푼 이렇게 해서 기름과 들기름이 같이 혼합이 되길 이렇게 살살 섞어주시구요 여기에 마늘 반스푼 이렇게 넣어서 마늘 기름이 되게 살살 살살 볶아주세요 요 불이 제일 중요한게 중불보다 더 강해지면 요 마늘 기름이 안되고 요 마늘이 홀라당 타버려요 그래서 불은 요 마늘을 조금 더 강해져요 중불보다 더 강해져요 이렇게 기름이 요 마늘 기름이 나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약하게 하셔야 돼요 인덕션보다 멸치 100g 조금 넘어요 요걸 후라이팬에 넣을게요 후라이팬에 멸치를 넣은 상태에서 불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 마늘 기름이 멸치에 옷이 잘 입혀지게 윤기가 흐르게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조금 많이 볶는거에요 불이 약하기때문에 이렇게 볶다보면 멸치가 촉촉한게 아니라 바삭바삭해져요 약간 그렇다고 아주 딱딱해지는게 아니라 촉촉하면서 약간 겉이 바삭바삭 그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살살 살살 멸치를 달아주세요 멸치 조금만 타려주세요 조금만 FORGET 멸치 볶다가 하나 정도 드셔보세요 그래서 멸치가 약간 바삭한 맛이 있는지 그렇다고 아주 바삭하면 절대 안되요 간장을 반수품만 넣을거예요 멸치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장을 잘 섞어지면 여기에 넣는 것은 아까 썰어놓은 홍고추, 청고추도 넣습니다 살살 볶다가 넣어야 할 것은 고추가루입니다 반 보다 조금 많아요 이것을 살살 뿌려주세요 이것은 조청입니다 조청을 넣을께요 수저로 1스푼 조청은 1스푼보다 조금 많아요 이것은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엿을 넣을께요 물엿을 넣었을 때 불이 강하면 확 타버리니까 불을 약하게, 중불보다 약하게 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볶으셔야 해요 불이 중불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청을 넣고도 적당히 시간을 두고 볶으셔야 해요 바로 넣자마자 바로 빼시면 안되세요 양념이 멸치에 졸여 드실지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무엇을 넣을까요? 참깨 참깨 멸치와 섞어지게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맛있게 보이시나요? 멸치 볶음 제가 감도 맞는지 하나 먹어볼게요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히 바삭하면서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고 달콤하고 후다닥 맛있는 멸치 볶음이 완성됐어요 제 레시피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세요 실패 없이 맛있는 멸치 볶음이 되실거에요 후다닥요리 여기서 안녕할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시고 가세요 안녕 안녕